그 소문이 진짜였어요? 죄수들 데리고 범죄자들 잡았다는 거? 몇 년 전 시경의 오구탁이란 형사가 특수범죄수사과를 만들었어요 미친 게 다시 풉시다 형님, 들어가십시다! 어디라죠? 박노순 사기정과 5범입니다 인문학적이고 감성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야 음... 뭐라는 거지? 경찰대수석이나 한 놈이 범죄자 새끼를 대가리 깐단다 나야 땡큐지 저 또라이 새끼 준비들 됐냐? 갑시다 물어 뜯든 갈기갈기 찢어버리든 숨구멍만 붙어 잡아오면 되는 거야 니들 뭐냐? 어떻게 왔어? 네비 찍고 왔지, 조팡매아 월요일 업체로 무사히 규가 문화 HO